뭐 할라고? 이 족발처럼 비싸지만 가끔씩 생각나서 큰 맘먹고 먹게 되는 비비큐 신제품 갖고 왔지? 너 뇌피셜 오프닝 하지 마라. 치킨 뭐야? 응? 나 치킨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아 깊고 뻔한 걸 왜 몰라? 치킨 뭐야? 뻔뻔한 시키. 자메이카 소떡 만난 콤보요. 얼마야? 이 콤보는 25,500원인데 기본은 24,000원. 너 왜 비싼 걸 시킨 거야? 니 콤보는 닭간질 없으니까 좋차냐? 인정. 특징이 뭐야? 이 자메이카 저크소스 비벼갖고 소세지랑 떡 넣어띠야? 그럼 자메이카 통다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이 통다리 모시기는 구운 거고? 아 젠장 말렸네. 혼자 끊지 말라고. 오늘 건 튀긴 거야? 자메 모시기 소스 비벼갖고 떡이랑 소세지랑. 아 됐고. 쓸데없이 시간 잡아먹지 말고 먹어봐. 반격이 빨라. 생긴 건 요래요? 맛은 어때? 이 매콤한 바베큐 소스 비벼놓으니까 맛있네. 그 통다리 구이랑 비교하면 어때? 그건 꾼 거 아뇨. 난 튀긴 게 낫다. 떡이랑 소세지 갯수랑 상태는 어때? 이 떡 밀기에다가 소세지 실게 들었고 맛이 엄청 떨어지는 맛은 아니네. 그래서 또 사먹어? 안 먹어? 매콤달콤하고 맛은 있는데 우리나라에 매콤달콤한 양념지킨 많잖아.